어두운 광고를 충성하고 여러분 앞에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관장 아니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한번 들어봐주세요. 들었어요? 들고선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핸드폰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먼저 한쪽 손가락을 떼주세요. 그리고 한쪽 손을 떼주세요. 손 떼주세요. 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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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어? 우와 우와 공중에 떴죠, 공중에 떴죠, 공중에 떴죠. 놀랍죠? 에이, 저거 헤드폰 여기다 손에다 이렇게 묻혀놨네, 그거. 다 티라나. 저기 좀 알맞은 관객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굴러와주세요. 아, 진짜 왔잖아, 묻혀놨잖아. 네,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무거운 거 있어요, 무거운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우리 관객분. 네? 여기 있는 의자에, 누우세요, 누우세요. 머리 이쪽으로 두고. 자, 여기 있는 이 두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이 관객분을 제가 균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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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자, 다리에 있는 의자 빼주세요. 에이, 뭐야, 안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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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잘할 수 있어요.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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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머리에 있는 의자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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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어허, 내려가면 안 되지, 내려가면 안 되지, 내려가면 안 되지.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떳다, 떳다.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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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다. 놀랍죠? 박수! 잘했어.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술을 도와준 우리 윤승현 마술사 그리고 김혜경 마술사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형님! 아, 그래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뒤에 보이는,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뒤에 보이는 시간의 상자 안에 우리 김혜경 마술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네, 형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자, 여기 있는 시계가 보이시죠? 저는 이 김혜경 마술사를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은 한번 시계를 돌려보도록 할까요? 자, 시간아 과거로 돌아라. 돌죠, 돌죠. 자, 이제 공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오! 자,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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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자, 자, 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혜경 마술사 손에 있던 빨간색 스카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스카프. 오! 자, 잘하고 있죠.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상자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야, 내려와라. 휘리릭. 퐁! 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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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우와! 우와! 우와, 귀엽다. 맞죠?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유, 그래요. 인사성이 참 빨라요. 자, 이렇게 잘했으니까. 자, 여기 핫도그를 선물로 줄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주시고요. 자, 넣어주시고요. 들어가주시고. 자, 문을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아주 먼 미래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가 맞았어. 네. 시간에 한번 먼 미래로 돌려주세요. 자, 많이 많이 돌려주세요. 많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어떻게 됐을지. 여기 있는 시간의 상자를. 다시 한번 공중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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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죠? 이게 무슨 일이 있죠? 더 올려주세요 버즈시트 형님 간다 합니다 잘못 변했죠 박수 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관이에요 놀라운 마술 전에 간단한 카드 마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러 개의 카드가 있죠? 이 카드를 막 섞어서 이 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카드를 골라주시면 제가 그 카드를 안 본 상태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한 번 해요 네 뒤돌아 있을게 아무나 한 명 제발 똑똑하게 생긴 사람 빼고 우리 아무거나 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다 손 크게 크게 말 안 듣니 누가?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객분이 고른 카드는 조커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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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우와 우와 에이 또 해봐 또 해봐 계속 조커 나오는 거 아니야? 조커 나오는 거 맞네 맞네 이야 말문이 틀렸구나 어? 아주 말문이 틀렸어 나와 보세요 우리 관객분 네 아주 당찬 우리 관객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카드 말고 여기 시계, 선글라스 뭐 이런 게 있죠? 핸드폰 여기서 하나를 고르실 거예요 제가 안 보고 고르시는 물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르신 물건은 집에 가져가셔도 돼요 진짜 보지 마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정답 하이 와 맞죠? 신호 신호 선물해 내려놔 내려놔 신호 신호 선물 선물 이쁘겠다 참 이쁘다 가져가세요 놀랍죠? 박수 자 이제 우리 위두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을 도와줘 우리 윤승현 마술사 예 형님 나와주시고요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형님 자 뒤에 보면 상자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반짝 들어서 위로 쭉 올려주세요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 올라갔죠 자 우리 민영 마술사 우리 안소미 마술사가 누워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주문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베를리 빠를리 빠를리 빔를리 빔리리 볶 자 우리 안소미 마술사의 몸이 뚫려있죠 자 이제 안소미 마술사를 원위치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워주시고요 치워주세요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안소미 마술사에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안소미 마술사보다 몸이 무려 12배가 큰 배정근 마술사의 한 번 여기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네 형님 고마십시다 크죠 이게 참 영락없이 봄이죠 뭐 자 이제 뚜껑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덮기 전에 인사 한 번 해요 네? 마지막 인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 인사예요 이게? 조심히 닫아주세요 조심히 닫아주시고 형님 자 마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자 열어봐주세요 자 열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정근 마술사의 몸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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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자 배가 깨끗이 뚫려있죠? 침피한 줄 알아라 박수! 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술관정 아니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얀색 손수건 빨간색 손수건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빨간 파이프 안에 하얀색 손수건을 집어넣고 자 다음 빨간색 손수건을 집어넣고 제가 한번 입김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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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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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과 하얀색 섞였죠 놀랍죠? 에이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저거 손에 어? 숨긴거 아니야 저거? 뭐 뭐? 어 내가 숨겼어 숨겼어 솔직히 숨겼어 이거는 말이 안돼 모셔와 말이 안되잖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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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놓고 맨날 놀랍죠 놀랍죠 아주 당찬 우리 당찬 관객분이 왔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안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보니까 우리 이성동 마술사는 빨간색 옷을 입고 우리 당찬 관객분은 하얀색 옷을 입었네요 이 두 분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차 올려서 갑니다 자 휘르리 휘르리 신전하게 잘 해주세요 갑니다 휘르리 휘르리 뿡 어? 아주 잘 섞였네요 한국 finnaley what misss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커튼을 두는 상자가 있죠.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봐주세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뒤에 커튼은 없는 걸 보여주세요. 커튼을 한번 열어주세요. 뒤에도 아무것도 없죠. 커튼을 다시 한번 닫아주시고요. 뻥 뚫렸죠. 닫아주시고. 앞에 커튼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커튼도 닫아주시고 제가 한번 주문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커튼아. 열려라. 자, 이러면 아주 놀랍게 멋진 4명의 아이돌이 나옵니다. 피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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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르리. 봉! 봐봐, 봐봐. 잠깐만. 너는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같지 않습니까? 아이돌 같네요. 일로 와봐. 아이돌 같은 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깜짝 놀랐죠? 이제 정말 놀라운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피르리, 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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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놀랍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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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문 닫아 잘못대로 왔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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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놀랍죠?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